이곳은 살아있는 책장의 미로야. 교수님이 이 미로를 만드셨고 그 후로 쭉 이 안에 머물고 계시지. 누구도 이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없죠. 어딘가 있을 텐데. 안녕하세요. 저는 갈빛궁궐에서 원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권율입니다. 원은 주인공 현주리가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현주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지켜주는 멋진 호임이사예요. 달빛궁궐은 창덕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주 아름다운 궁궐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입니다. 달빛궁궐을 기다려주시는 광림 여러분들. 올 추석에 꼭 만나요. 달빛 세계로 통하는 눈이 열렸다. 한쪽 애니메이션의 빛나는 도전. 자격루가 닥쳐서 지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시간을 움직이는 열쇠가 사라졌구나. 국내 최초 궁궐 판타지 어드벤처. 모두 최고대로 움직이고 있어. 위험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 추천자. 이하니, 관율, 김슬기. 올 9월 극장에서 만나요. 달빛궁궐.